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미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감옥제로 보내셨도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시라 같이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지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자 나도 주 안에 영원히 바래라 너의 은혜 너의 은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시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하시를 아멘